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신난 일상.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죠. 참 신기하네요. 문이 있으면 왔다 가서 다 바르고 썼잖아요. 아, 그런 거예요? 네, 소가. 사람 붙으면 더 나아요, 우리 소가. 문을 열어주면요. 또 소마구 칸도 여러 칸 하나 있게요, 이 칸 저 칸. 여러 칸인데 직 칸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. 이 칸 저 칸으로 안 들어가요.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조심스럽게 아픈 소를 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순둥이. 이 순둥이가 저 소를 저래 둔 누우도 안 빠 대고 그냥 건네 가지고 오는 거 보세요. 저 딱 걸치고 있어서요. 누우였는데도 안 빠 대고 이렇게 건네 가지고 안 다치고 건네 가지고 오잖아요. 잘 안내려. 잘 안내려. 안녕. 잘 안내려. 아멘